치킨이 많지? 상품은 나쁘지 않아 치킨이 많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입어보세요 앉으면 안 되지 잠깐만 조금 더 큰 상을 오오오오 조심조심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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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려놔 광패 아니야 먹어 먹어 김밥 만들 때 분위기 다 다른 거 알지 어떤 집은 다 완성될 때까지 절대 못 먹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완성되기 전에 이거 다 먹어버리는 집이 있어 엄마는 어렸을 때 이렇게 옆에서 한입씩 먹는 게 맛있더라고 윤허하노라 칼 조심해 여러분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응? 엄마가 진짜 좀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줘 엄마가 좀비 훈련하면 너네 무서워서 엄마가 좀비 훈련하면 너네 무서워서 어 맞아 저기 좀비야 진짜야 너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봤어? 엄마랑 너랑 둘이서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다 야 먹던 거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오랜만에 몸무게를 짓더니 구이가 나오는데 아니 이거 뭐야 52kg? 괜찮네 난 100kg 나온 줄 알았어 응 너네 뭐 하는 게 어디서? 그거 먹겠다고 지금 기다리는 거야? 응 여기 김밥 맛집이야 아이고 우리 애기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오빠는 김밥 만들 때 옆에서 이렇게 반찬 구워서 막 먹었어? 아니면은 다 만든 다음에 먹었어? 우리 김밥 안 살고 있었는데 우리 김밥 안 살고 있었는데 또 슬픈 이야기 하지마 남들 불만 따가는데 남들 불만 따가는데 여기 그냥 깡통 도시락에다가 그냥 단무지 고기 이런 거 한 줄 알았어 이런 거 먹어야 돼 진짜 소파한테 창피했어 어 나 갑자기 또 눈물 나려고 그러잖아 소패식은 유지하라가 김밥이 없었어 오빠 많이 먹어 내가 김밥 많이 해 줄게 계란 두 줄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온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알아? 깜짝 힘들게 육상이랑 썸마 김밥이 안떨어졌다니까 아 김밥? 두개씩 먹으라고 세개씩 다 붙어 있는데 뭐 두개씩 먹어 내게 공단이 먹고 싶은 사람 공단이 먹고 싶은 사람 자 또 NOT 그냥 생각하네. 다이어트들한테 유명하대서 사봤어요. 눈 감고 먹으면 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먹었고, 컬리플라워맛. 이걸로 김밥 만들어 먹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우리 집으로 가자. 다이어트들. 꼭 닦아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저러면 대충 만든 거야?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정성들여서 만든 거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오늘의 다이어트 김밥. 모짜렐라 이거 먹어보자. 진짜. 근데 내가 밥을 빼가지고 내가 이겼어. 먹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뚱뚱해. 내가 밥에一樣 먹어야 하는데. 저 완전히 파issen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흠! 맛있어? 안에 마쉬멜로가 어딨어? 내가 고물. 엄마도 한입 먹어보고 싶다. 엄마. 응. 맛있어? 이거 스모크쿠키는 마시멜로우가 중요한 건데 고마워!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엄마한테? 초코파이 안에 있는 걸로 비슷하네 뒤에 저렇게 상은 사놨지만 쓰지 않고 있다 치맛 빨래를 했더니 이렇게 너무 쪼글쪼글해져서 일회용 치마인 줄 스팀 다리는 간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디서! 어떻게 입고?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입어보세요 세사품 있죠 이거?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응! 진짜 잘 어울린다! 언니가 딱딱딱 하나 사는 거야 언니 오시네 언니 오이! 어때요? 이거 좀 쭈글쭈글하던데 너무 짜장난 거 같아 이걸로 주세요 마음에 들어요 오오오오 오우 매고! 짜증나십니다! 잠깐만 조용 조용 조용! 20분째 딱 맞는 방식을 뿌려줘야 돼 저는 저랑 안맞는 것 같아 서브에요 치킨은 이렇게 잘했나? KFC가 치킨을 이렇게 잘했나? 야채가 담아야다 오우 고구마 수고하다가 악 아~~ 내가 다시 가면서 먹었어 아앗!! ㅋㅋ ㅋㅋㅋ 와... 음~~ ㅋㅋ ㅋㅋ ㅇㅋ ㅋㅋ ㅎㅇㅋ ㅋ ㅋ ㅋ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나 또 어디 갔다, 아우 아, 정말 다 진짜 맛있다 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다 자, 이거 또 리필 다 먹네, 결국에는 떡이 굳었다 riski 오늘, 우리 계리 먹어야 내일 넌넘하게 완성 라나오면 되잖아요 오오오오호오 엄마야, 내가 글랜씨한테 맞췄어. 엄마야, 내가 글랜씨한테 맞췄어. 엄마야, 내가 글랜씨한테 맞췄어. 엄마야, 내가 글랜씨한테 맞췄어. 얘들아, 아프겠다. 넘도 그걸 왜 가져왔어? 나 미쳐. 얘들아, 계란 넣을까? 나 미쳐. 그럼 치즈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무슨 라면이요? 김치라면. 찌개 라면인데? 김치찌개 라면. 라면 먹을 때 아주 호로록이네. 야, 뜨거워. 씹어, 씹어. 씹으란 말이야. 뜨거우면 훅 불구. 너 씹으라고. 너 씹으란 말이야.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그만 먹어. 너 씹으란 말이야. 아, 열. 너는 밥이 안 먹었을까? 진짜 맛있다. 음! 아.. 일인일라면 하는구만 힘내! 준이야! 먹을 수 있어! 화이팅! 더 먹을라고? 네.. 뱉어날까보면 좀 걱정인데 그만 먹어야지 그러면 싹 다 먹기 싹 다 먹기 일 좀 받는 거야 아니야! 국물과에 다 먹지마 어.. 안 먹어도 돼 밥은 잘 안 먹더니 근데 라면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남국 너는 몇 점이야? 4점 4점 맞았어? 어 잘했네~! 잘한 거 알아? 어.. 4점 맞아서 속상해? 아니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완전 좋아 난 빵점 맞으면 빵 사줄 줄 알았는데 언제 엄마가 안 사줄 줄 알았는데 그때가 기분이 나빠 어우! 빵점 맞았을 때 빵 사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안 사줘서 기분이 나빴다고? 어! 하하하 전 힘줘봐 응 힘줬어 이렇게 하고 이 하나가 나와서 은생이 왜 좋아? 하나 나오면 뭔데? 음성 음성이야? 그럼 이거 두 줄 나오면은 양성이야? 어 힘줄이 두 줄 나오면? 응 ㅋㅋㅋ 하하하하